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 장동현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조이시티 종목 되겠습니다. 조이시티 코드번호 067000이 되겠구요. 현재 시점은 2021년 4월 5일 오후 1시 29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네 저번주 금요일이었는데 미국장의 휴장이 되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주님 순환 성금열이라고 해서 휴장이었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환일이었습니다. 그런거 좀 자세하게 보시면서 확인을 해보시면 되고 일단 다우존스나 나스닥 상대적으로 좀 기술주들이 많은 나스닥지수 그리고 S&P 시과총액이 높은 500개의 지수들을 보시면서 오늘 또 확인을 해봐야 될텐데 이번주도 좀 흐름이 조금 강하게 조금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목요일도 그랬듯이 일단 지수가 코스닥 시장이 조금 올라가고 있는데 올라가고 있는데 왜 종목들은 안 올라가고 있냐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요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대형주 쪽으로만 수급이 쏠려서 그래요. 대형주 수급 먼저 쏠리고 그 다음에 준소형주로 수급이 옮겨갈 가능성이 크다라는거 좀 보시면 되구요. 대형주 쪽으로 수급이 먼저 들어와야 주가를 조금 어느정도 버텨줄 수 있다라는거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조이씨티 오늘 가지고 왔구요. 조이씨티에 대해서 기업에 대한 내용은 크게 변한게 없는데 그래도 좀 보시면서 공부해보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이씨티는 게임을 만들고 있는 회사인데요. RPG에 치중된 국내 게임 산업 생태계에서 신규 장르 개척에 앞장서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네 그래서 이제 조이씨티 같은 경우는 오션 앤 파이어를 시작으로 했어요. 오션 앤 파이어 오션 앤 파이어에 대한 시작으로 캐리비안 해적 건슈 배틀 지금 이런 후속작이 흥행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거기에 또 따라서 크로스 파이어라는 게임하고 테라가 유명세를 조금 떨치면서 전략 시뮬레이션으로 신작을 조금 추가를 계속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구요. 이런 게임에 대한 내용이나 이런 가짓수는 몇 개 없지만 게임 수명이 깁니다. 게임 수명이 긴다는 것은 그만큼 조금 조금씩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들이 많고 한번 시작하면은 오래한다. 그래서 매출 성장이 우상향으로 보인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구요. 시가총액이 4351억 정도 되고 외국인 보유 비중이 6.67% 외국인이랑 거의 비슷하게 물량을 매집을 하죠. 주가가 올라가면서 외국인도 따라서 매집이 좀 더 많아지고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되겠구요. 엔드림 외에 세분께서 37.34% 디자인 통 7.84% 넥슨코리아 7.31%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2021년은 2021년은 큰 폭의 성장이 기대된다. 매출액 2021년 실적이 매출액이 전년 대비해서 플러스 77%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약 한 2742억원 정도 영업이익이 363억원 정도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여기 아래 보시면은 364억원 354억원으로 되어있는데 364억원 270 2742억원 2742억원 그러면 전년도 대비해서 77% 정도를 상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좀 보고 있겠습니다. 프로젝트 KOF KF 킹오 파이터즈도 이제 나올 것으로 좀 기대가 되기 때문에 올해 신작으로 기대가 되는 게임이 많이 있다. 그러기 때문에 기대감이 어떻죠? 기대감이 크다. 라는 거 좀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봐드렸는데요. 그래도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조금 더 자세하게 조금 본다고 한다면은 여기 보시면은 영업이익이 2021년 36억에서 44억 순이익 30억에서 36억 매출액 2740억에서 3130억 이렇게 좀 늘고 있으니까는 좀 주가가 올라가지 않을까? 라는 거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주가에 대한 위치를 좀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조이스티 같은 경우는 일단 실적이 좋기 때문에 실적이 좋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조금 장이 무너졌을 때였고 실적이 좋기 때문에 어느덧 추세선을 좀 타려고 가고 있고요. 추세선 거기 안에서 박스를 그리면서 파동을 그려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에 간다고 한다면은 한 14,000원까지는 뚫어주지 않을까? 그러나 지금 전체적으로 실적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올라가주지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외국인하고 기관 쪽에서 조금 수급이 조금 현재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있죠? 기관 쪽 수급 수급이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한 번은 좀 휘팅을 주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무상증자로 인해서 지금 현재 물량을 많이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만원을 돌파를 해주게 된다고 한다면은 추가적인 슈팅이 한 번 나오지 않을까 슈팅이 뭐냐 한 7% 이상 되는 거래량 실린 양봉 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이시티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AP투자연구소 에서는 매일매일 무료 추천 종목들과 그리고 교육자료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쳐보시면요. 여기 상단 링크에 클릭을 하고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지금 현재 연두색으로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클릭을 하시면요. 무료 추천 종목들이 나오고 있죠. 4월 5일 목요일 무료 추천 종목을 한 번 클릭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소장님께서 7시 30분부터 저희 회사 소개를 조금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고요. 미국 증시에 대해서 짤막 하게 어느 정도 시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어느 이슈라든지 이런 유스거리를 시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9시부터 는 코스닥 거래소 코스닥의 동시오가 상황을 보여드리면서 9시가 땡 치면 한일 한일 화학 현재 기준 매수 1차 목표가와 손절가를 제시해 드리고 있고요. 한국 테크놀로지 현재 1440원 기준 매수 목표가는 1480원 손절가는 1350원 이렇게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일 화학 같은 경우는 추천 하자마자 19% 까지 이렇게 수익을 조금 내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 그리고 수익 내보실 분들은 차근차근 무료 추천 종목 받아 가시면서 김용재 소장님의 무료 종목과 그리고 브리핑 그리고 유튜브에 대한 이런 방송도 한번 보시면서 주식 실력을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